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CJ대한통운이 한국생산성본부의 국가 브랜드 경쟁력지수 개인택배 서비스 부문에서 4년 연속 1위에 선정됐습니다. 국가 브랜드 경쟁력지수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1만 4,700여 명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구매 의도 등을 개별 면접 및 분석을 통해 선출한 신뢰도가 높은 조사입니다. CJ대한통운은 소비자들로부터 이미지, 구매 의도와 인지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1위에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J대한통운은 현재 택배업계 1위 기업으로서 1만 3천여 명의 택배기사와 1만 5천여 개의 택배 취급점 등 국내 최대의 네트워크와 전문인력을 운영하며 소비자 만족도 높이기에 앞장서왔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차별화한 서비스로 고객이 더욱 믿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고객의 의견에 더욱 귀기울이고 이를 서비스에 반영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